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런 거 자꾸 노래해요? 노예? 노예? 어떻게? 봉어는 근심이 많아 놓고 한 끈에서 여기 맺고 한 끈에서 먹고 살아 연병호에 팬들 잘못 만나서 나이 먹어서 이게 웬 말이냐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는 유호 35년 된 궁예 신점 10대 명인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 플러스가 8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이제 점사를 떠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 과거사가 너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유영재 사주를 맞춰가지고 그걸로 지금 선생님이 고공행진 중이시거든요. 어떠세요? 그리고 손희들 웃으면 우리 신랑 여자가 있냐 없냐 다 물어보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땐 안 믿었죠? 근데 없다고 해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유영재가 숨은 여자 있었다고 할 때도 아무도 에이 설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 무슨 여자가 근데 욕먹을 각오했잖아. 욕먹을 각오로 구겨서 내가 그냥 올렸죠. 욕먹을 각오로 제목도 숨겨둔 여자가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맞아요. 근데 제가 욕을 먹었잖아요. 결국은 빛을 보내요.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니까요. 조회수가 합산 지금 80만 명 정도 됐어요. 엄마야. 이번 영상도 남들이 못 뽑는 점사로 한번 진짜 점집에 많은 분들이 혜택 좀 얻을 수 있도록 보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예. 송시남자예요. 송시남자?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46년생이세요. 46년생? 네. 엄청 많죠? 6월 2일생입니다. 6월 2일생? 6월 3일생? 6월 3일생? 에휴. 그려. 왜요? 한때는 너도 잘나갔노라. 몰라. 저마디가 그러셔요. 한때는 잘나갔노라. 한때는 잘나가서 일이 바쁘고 철이 바쁘고 어둠처럼 밤인지 낮인지 낮인지 밤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다 바쁘다 소리 들었거든. 젊어 청춘에 니가 금송아지 있으면 무엇하리? 집안에 재먹었지 않았더만 무엇하리?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은 나이는 먹어놓고 내머래 80인데 어떻게 봉어는 근심이 많아 놓고 근심이 많아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끈에서 여기 맺고 한 끈에서 먹고 살아 불쌍하다. 몰라. 천만재가 그래요. 불쌍하다. 하지만 성품은 여리고 착하다. 의리도 있느라. 의리도 있다. 정도 많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화려한 사주를 가졌느라. 화려한 사주 가졌어. 네네. 맞아요. 한때는 잘 나갔어. 돈도 잘 벌었어. 맞아요. 돈도 잘 벌었는데 이 사람이 쭈그러들고 허물어지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조금은 안 됐고 네. 20년은 안 됐고 예완병하네 씨. 밤낮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입에서 욕 나간다. 네. 내 욕은 할 수 없다. 동사람과 헤매서 밤인지 낮인지 벌어다쳤으면 무엇하리. 진리의 말씀이 어. 여자도 차고로 남자를 잘 만나야 되듯이 그렇죠. 남자도 애펜너를 잘 만나야 된다. 어. 몰라.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니라. 염병호에 펜너를 잘 만나서 나이 먹어서 이게 웬 말이냐. 아주 우라태운서 이제 화가 나 죽었다. 하지만 쿨하지 않는다. 쿨하지 않고. 그래도 멋쟁이다. 칠스쿠트 송식 남자가 그래도 멋쟁이다. 맞아요. 쿨하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금전이고 돈이라는 게 벌면 되는 거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10년만 더 젊었으면 또 상상사상 할 건데 이제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몸이 안 떨어지고 나이는 못 속이야. 그리고 마누라 안 버린 게 용래. 염병호. 어떤 때는 달밤에 혼자서 눈물 딱 하늘 쳐다보고 어휴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어휴. 염병호. 지랄이야. 내 팔자야. 어휴. 내가 어휴. 내가 잘못하고 죄진 것도 없는디 어쩌다가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식이라고 그래. 몰라. 그렇게 나와. 어휴. 또 내가 임을 잘못 만나서 내 신세를 조졌다. 그렇게 나와. 어휴. 어휴. 저기 여자를 안 버린 것만으로도 용하다고. 당연히 용하지. 용하다고. 착하다. 어. 그렇게 나와요. 혼차서 산보 가서. 혼차서. 혼차가서 울고. 혼차가서 울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맞아. 그렇게 했을지라도 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 양반 이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안 남져요. 많이 도와주고 아직까지도 많이 울어. 봐주느라. 그래요. 그래서 늙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 아까워요. 세월이 약속하고. 세월이 아깝다. 그래서 이 양반은 여자 문제. 스캔들. 남자가 있었겠지. 그래서 막 떠들썩은 없었다 그래. 몰라 그렇게 나와요. 관리 잘하시면 잘하네요. 몰라 그렇게 나와요. 네. 정확하세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걱정 마라. 네. 어. 나이가 네가 건강만 달아주면 80일들 못하겠냐. 어. 그지. 근데 남 앞에서는 건강한 척 안 아픈 척 시식하게 해도 마음이 콜뱅이 들었고 어떤 분들은 남 몰래 흘린 남자지만 흘린 눈문도 많아서 불쌍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착하게 나와요. 그래서 83세 그때만 되면 그래 이맘만 해도 됐구나.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건강도 따라 줄 것이고 현재 크게 아픈 건 없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잔병은 있다 하지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어선다 그래요. 아 일어서요? 옛바람처럼 팡팡은 안 불어고 그냥 쩔쩔하고 외롭지는 않다 그래요. 일어선다 그래. 네 그래도 그렇게 어 애절한 말년을 맞이하는 운명은 아니네요. 2년만 조금 고생하네요. 2, 3년만 지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은 근데 네. 그런데 엄마는 이게 아빠는 뭐 하는 거 뭐 하나 그럴 것 같으면은 음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자꾸 노래해요? 노예? 네? 노예 해요? 맞아요. 노예 해요? 만남이가 보니까 노재하네. 우쭈우우우드 노래한다 그래요. 그렇죠. 의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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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 부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이래든 노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와서 이래든 오죽게 했으면 소리 지르는 아빠다 그래요? 맞아요. 소리를 꼭꼭 지르죠. 소리 지르는 아빠예요. 후슈우우해요. 초지 지는 초지가 구수하다는 그릇이네요 맞아요 보여요? 그래요? 아빠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믿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분은 가수 쨍하고 햇들 날 부른 송대관 씨죠 다시 2년 뒤에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맞아요 나이가 먹었다 해도 2, 3년은 되고 괜찮아요 다행이다 나 이분 좋아했거든요 나도 엄청 좋아해 사랑하는데 송대관 씨구나 너무 안 됐어 너무 안타깝죠 착한데 네 사람도 못되지도 않고 마누라 안 버렸어요? 네 안 버렸잖아요 그래도 애매사람도 버렸을 텐데 근데 아내분 때문에 파산 신청까지는 했다 하더라고 해야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벌었기야 나도 뭐 했는지 모르는데 밤이 낮인지 낮이 밤인지 몰랐다고 해서 너무 황당스러웠는데 그렇게 벌었는데 시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일인 몰라 맞아 한치앞으로 모르는 게 인상사야 네 그래서 점집에 오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한치앞으로 모르는 게 인상사야 진짜예요 우리도 한치앞으로 몰라 아무래도 신령님이 가르쳐주신다 해도 그렇지 모르는 게 인상사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거고요 아 송대관 씨구나 나 송대관 씨 너무 좋아하는데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아니야? 몰라 차표 한 장 뭐 되는 노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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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거 쨍 오했들 날 그거 말이지 쨍 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나 피고 지고 지고 피고 막 그러잖아 하하하하